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디 할 차례죠? 그렇죠? 여러분 책 103쪽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부사는 영어로 adverb 이렇게 부르죠? 부사에는 단순부사, 의문부사, 관계부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문부사와 관계부사는 이미 앞에 6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단순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단순부사는 문장 안에서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죠. 따라서 의문부사처럼 의무문을 이끌거나 관계없사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사는 전부 이 단순부사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단순부사는 문장 안에서 장소, 시간, 방법, 정도, 원인, 상태, 긍정, 부정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죠. 자, 그럼 오늘 배울 핵심 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A.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s B. Cross the streets carefully 2. A. He was a fast runner while he was young B. He could run fast while he was young 3. A. He studies English hard every day B. He hardly studies English at home 먼저 1번. 대부분의 형용사에 ly만 붙여주면 부사가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다음 2번.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고치고 ly로 붙이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다음 3번. u, e로 끝나는 형용사는 e를 빼고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다음 4번. u, e로 끝나는 형용사는 e를 빼고 y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죠? 자, 이것과 비교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지만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명사에 전부 ly만 붙인다고 해서 형용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몇 가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 예를 보죠. 이 경우는 어미가 ly로 끝나도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되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문을 보죠. 1. A.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s careful, 형용사로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이런 뜻이고 when은 접속사로 뭐 뭐 할 때 cross하면 건너다, 가로지르다 이런 뜻이죠? Be careful, 조심해라, when you cross the streets 길을 건널 때는 정리하면, 길을 건널 때는 조심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areful은 형용사가 되겠어요. careful의 부사 형태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히 ly를 붙이면 carefully 이런 부사가 된다고 이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carefully가 들어간 문장을 보죠. carefully를 잘 보세요. 형용사 careful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 것이죠. 조심스럽게 이런 뜻이니까 길을 조심스럽게 건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살펴볼 것은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똑같은 것들입니다. 자, 다시 말해 어떤 단어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함께 보시죠. 먼저 fast가 나옵니다. fast는 형용사로 쓰이면 빠른 이런 뜻이고 부사로 쓰이면 빨리, 빠르게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예문을 보죠. fast learner,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fast는 뒤에 나오는 명사 runner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빠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runner는 달리는 사람. while은 접속사로 뭐 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니까 he was a fast learner, 그는 빠른 달리는 사람이었다. 즉,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었다. while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동안에 정리하면 그는 젊었을 때 빨리 달리는 사람이었다. 즉, 그는 젊었을 때 빨리 달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fast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run fast를 잘 보세요. 빨리 달린다 이런 식으로 앞에 동사 run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가 되겠습니다. fast는 부사가 되면 빨리 이런 뜻이니까 he could run fast, 그는 빨리 달릴 수 있었다. while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동안에 정리하면 그는 젊었을 때 빨리 달릴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ong을 살펴보죠. long은 형용사로 쓰이면 긴, 자, 이런 뜻이고 부사로 쓰이면 오래 혹은 오랫동안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보죠. long river 긴 강, 이런 뜻이죠. 자, 여기 long은 형용사로 명사인 riv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long은 동사 live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hard에 대해서 알아보죠. hard, 형용사로 쓰이면 어려운, 이런 뜻도 있고 단단한, 이런 뜻도 있죠. 자, 하지만 hard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열심히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보죠. hard work 자, 여기 hard는 명사 work을 수식하는 형용사죠. 자, 내용상 어려운, 이런 뜻이 좋겠네요. 그래서 hard work 어려운 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hard는 동사 work을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early에 대해서 알아보죠. early, 형용사로 쓰이면 일은, 빠른, 이런 뜻이고 부사로 쓰이면 일찍, 빨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보죠. riser, 일어나다 rise에 r을 붙인 것이니까 일어나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 early를 잘 보세요. 뒤에 명사 riser를 수식해주고 있죠. 따라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 early riser, 이렇게 되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early가 일찍, 빨리, 이런 뜻으로 동사 get up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것이니까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st가 또 나오네요. 자, 앞에서 다 설명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죠. 자, 보통 형용사에 ly로 붙이면 부사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것들은 그 단어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거기다가 ly로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high는 형용사로 쓰이면 높은, 이런 뜻이고 부사로 쓰이게 되면 높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ly를 붙여서 hardly, 이렇게 되면 매우, 이런 의미가 되죠. 자, 확인해 보죠. near, 형용사로 쓰이면 가까운, 이런 뜻이고 부사로 쓰이면 가까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ly를 붙여서 nearly, 이렇게 되면 거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quite 하면 꽤, 아주, 이런 뜻이니까 우리 학교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ear를 보세요. 여기 near는 가까이, 이런 뜻의 부사죠. 자, 이번에는 nearly가 들어간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comes to see miss kim nearly every day he comes to see miss kim 그는 miss kim을 보러 온다 nearly every day 거의 매일 정리하면 그는 거의 매일 miss kim을 보러 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nearly를 보세요. 여기 nearly는 부사로 거의, 이런 뜻이 되죠. 자, 이렇게 near는 형용사로 가까운 부사로 가까이 이런 뜻이지만 nearly가 되면 거의, 이런 뜻이 된다는 거 주의해서 알아도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ard와 hardly에 대해서 알아보죠. hard 형용사로 쓰게 되면 어려운 딱딱한 이런 뜻이라 그랬죠. hard가 부사로 쓰게 되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자, 하지만 hard에 ly를 붙여서 hardly 이렇게 되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매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ard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hard는 열심히 이런 뜻으로 studies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hardly가 들어간 문장을 보겠습니다. hardly를 잘 보세요. 자,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거의 머마하지 않는 이런 뜻이니까 그는 집에서는 거의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사 hard는 열심히 이런 뜻이지만 hardly가 되면 거의 머마하지 않는 이런 부정의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te가 나와요. late는 형용사로 쓰이면 늦은 시각한 이런 뜻이고 부사로 쓰게 되면 늦게 늦게까지 이런 뜻이죠. 자, 하지만 ly를 붙인 lately 이렇게 되면 최근에 요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기 to는 부사로 너무 이런 뜻이니까 그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late를 잘 보세요. 여기 late는 늦게 이런 뜻의 부사죠. 자, 다음 문장 lately를 잘 보세요. 부사로 최근에 이런 뜻이니까 당신은 최근에 그를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late는 형용사로 늦은 부사로 늦게 이런 뜻이지만 lately가 되면 부사로 최근에 이런 뜻이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둬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부사의 용법과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짧게 보시죠. Number 1. This flower is always pretty. Number 2. A. When she cooks she always sings a song. B. I could hardly understand what he said. C. They study hard. They study hard every day. They study English hard. They study English hard every day. D. We are going to chuncheon tomorrow. E. He went there by bus this afternoon. Number 3. Pick up the paper. Pick the paper up. Pick it up. Number 4. The horse can run faster than the dog. 먼저 1번 부사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 하죠. He studies hard every day. 그는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Hard 를 잘 보세요.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studies 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죠. 자, 다음 2번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예문 을 보죠. 이 꽃은 언제나 예쁘다. 즉, 이 꽃은 언제보아도 예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lways 를 잘 보세요. 언제나 예쁜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 pretty를 수식해 주고 있죠. 자, 예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very 자, 여기를 보세요. 매우 어려운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 difficult 를 수식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가 대단히 대단히 이런 뜻이 되겠어요. ferry를 잡으세요. 여기 ferry는 부사죠. 다른 부사 much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much 자체로 대단히 이런 뜻이 있는데 very much 가 되어서 그 뜻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 죠. 그런데 어떤 부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 을 칠 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Only he knows the fact Only 를 보세요. Only 는 형용사로 유일한 이런 뜻도 있지만 부사로 오직 단지 이런 뜻도 있죠. Fact 는 사실 이런 뜻이 니까 Only he 단지 그 사람만 이 knows the fact 그 사실 안 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Only 를 보면 단지 그 사람만 이 자, 이런 식으로 Only 라는 부사가 대명사 히를 수식해주고 있죠.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장 안에 있는 어느 한 품사를 꾸며 주는 게 아니고 문장 전체 내용을 수식할 수 행복하게도 행복하게도 즉 다행스럽게도 He did not die 그는 죽지 않았다. 자, happily를 잘 보세요.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He did not die 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죠. 이렇게 부사가 문장 제일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에 나오는 happily는 성격이 좀 달라요. 자, 보죠. 언뜻 보면 앞문장 과 똑같은 것 같은데 happily의 위치가 틀리죠? happily를 보세요. 여기 happily는 행복하게 죽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die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죠. 자, 해석해 보면 He did not die happily. 그는 행복하게 죽지 못 했다. 즉, 그는 죽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부사가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일반적으로 부사는 수식하는 말의 앞이나 뒤에 가까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때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는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하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숙녀는 매우 아름답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베리를 보세요. 부사 베리는 매우 아름다운.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 beautiful을 수식해주고 있죠.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beautiful 바로 앞에 위치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그는 매우 빨리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베리를 잘 보세요. 여기 베리는 매우 빨리 자, 이런 식으로 부사 fast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도 바로 앞에서 수식한 것이죠. 방금 일반적인 원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부사의 위치에 관한 몇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책의 1번과 2번으로 나와있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죠. 빈도부사와 정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그리고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빈도부사는 빈도, 즉 자주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자, 이런 빈도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가 가장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보죠. 먼저 always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죠. 빈도가 10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ually가 나오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often 자주 종종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sometimes 때때로 이따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hardly 거의 머마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 부정을 나타내죠. never 결코 머마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 빈도가 0%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도부사에 해당하는 almost 그리고 nearly는 거의 이런 뜻이죠. 이런 빈도부사나 정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그녀는 요리할 때 she always sings a song 항상 노래를 부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lways를 보세요. 빈도부사 always는 항상 부른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sings를 수식하는 부사죠. sings가 일반 동사니까 빈도부사 always는 sings 앞에 위치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In time 제 시간에 이런 뜻이니까 그는 항상 제 시간에 온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always를 보세요. comes 역시 일반 동사니까 always라는 빈도부사가 comes 앞에 위치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나는 종종 영화 구경 간다 이런 말인데요. often 잘 보세요. 여기 often 자주 종종 자, 이런 의미로 빈도부사가 되겠습니다. 꼬가 일반 동사니까 빈도부사 often은 꼬 앞에 위치한 것이죠. 이번에는 빈도부사가 조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B I could hardly understand what he said hardly 거의 머마하지 않는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가 말한 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hardly를 잘 보세요. 빈도부사 hardly가 조동사 could 뒤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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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빈도부사가 조동사 바로 다음에 위치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어디 지각하다 어디어디 늦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자주 그 모임에 지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often을 잘 보세요. 빈도부사 often이 비동사 인 is d 위치 했죠. 이렇게 빈도부사 는 비동사 d 위치 해야 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 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has been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has는 현재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빈도부사 always는 조동사 has 뒤에 위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빈도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뭔지 함께 보죠. 빈도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일반 동사 앞 그리고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장 제일 앞에 오거나 문장 제일 뒤에 올 수도 있어요. 모든 빈도부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usually, often, sometimes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여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sometimes가 들어간 예문을 보죠. 가끔 우리는 동물원에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ometimes를 잘 보세요. 문장의 고라는 일반 동사가 쓰였지만 고 뒤에 오지 않고 문장 제일 앞에 왔죠. 이렇게 sometimes, usually, often 이런 빈도부사들은 문장 제일 앞에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물론 문장 제일 뒤에 쓸 수도 있죠. 자, 확인해 보죠. 다음 3번 자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바로 자동사 뒤에 오고 타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목적어 뒤에 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바로 부사가 붙는 것이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니까 부사가 목적어 뒤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럼 그들은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hard를 잘 보세요. 여기 study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죠. 열심히 공부한다. 자, 이런 식으로 부사 hard는 study라는 자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 study 뒤에 부사 hard가 위치한 것이죠. 자, 다음 예문 그들은 매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tudy English hard.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study는 English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타동사 여기 hard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study를 수식하는데 study는 타동사 이기 때문에 부사 hard는 목적어 English 뒤에 위치한 것이죠. 만약 hard를 study 바로 뒤에 넣어서 study hard English 이렇게 하면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그들은 빨리 걸어가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walking fast를 보세요. 자, 여기 walk이라는 동사는 걷다 이런 뜻으로 뒤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죠. 부사 fast는 빨리 걷는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walk을 수식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부사 fast가 바로 뒤에 위치한 것입니다. 다음 Do you study English hard? 너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니? 이런 말인데요. study English hard 자, 여기로 보세요. 전에 했던 거랑 같은 구조죠. study 는 English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니까 부사 hard 목적어 English 뒤에 위치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4번으로 가죠. 일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문장의 맨 앞이나 D에 위치합니다. 자, 예문을 봅니다. D We are going to chuncheon tomorrow. Be going to 부정사하면 뭐 말 예정이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내일 춘천에 갈 예정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자, 여기를 보시면 내일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말해주는 부사죠. 자, 이렇게 시간을 말해주는 부사는 동사하고는 상관없이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번 문장은 문장 맨 뒤에 나왔죠. 자, 그럼 다음으로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제 그는 나를 돕기 위해 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yesterday 자, 여기를 보면 여기 yesterday 는 어제 이런 뜻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위치하죠. 자, 그럼 yesterday 를 문장 제일 대로 빼도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다음 5번 한 문장의 부사가 두 개 이상 쓰일 때는 장소 방법 시간 이렇게 쓰인 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he went there 그는 거기에 갔다. by bus 버스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정리하면 그는 오늘 오후에 버스로 거기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here by bus this afternoon 자, 여기를 보면 there 는 거기에 거기서 자, 이런 뜻으로 장소를 말하는 부사죠. 그리고 by 버스는 버스로 버스에 의해서 이런 뜻으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자, 이런 뜻으로 시간을 말해주는 부사구죠. 결국 장소, 방법, 시간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부사가 한 문장에 쓰일 때는 장소, 방법, 시간 이런 어순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here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safely 하면 안전하게 이런 뜻으로 방법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last night 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결국 장소, 방법, 시간 이런 순서로 쓰인 것이죠. 자,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쓰다 보면 장소, 방법, 시간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부사를 쓸 때도 있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두 개 이상 쓸 때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작은 단위를 먼저 쓰고 큰 단위를 나중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서 at 12 하고 this sunday 둘 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작은 범위를 나타냅니까? 그렇죠. at 12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인 at 12 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보다 큰 단위인 this sunday 를 쓴 것이죠. 다음 6번으로 가죠. 자, 우리 앞에서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때 부사는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도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보죠. fortunately, 다행히 이런 뜻이죠. 다행히 그는 죽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fortunately를 잘 보세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이런 식으로 fortunately는 he did not die 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죠. 이 문장에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fortunately가 문장 제일 앞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앞에 오는 경우를 보죠. I really must go now. really, 정말, 진실로 이런 뜻이니까 나는 정말 이제는 가야 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really를 잘 보세요. 나는 지금 가야만 하는 것이 정말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 즉, I must go now. 자, 이것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문장 제일 앞이 아니고 동사 must go 앞에 위치했죠.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문장 맨 앞에 놀 수도 있고 동사 앞에 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7번을 보죠. 그 외에 그 밖에 이런 뜻을 가지는 else라는 부사가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else는 수식하는 말 바로 뒤에 온다는 것이죠. else는 주로 음은 대명사나 부정 대명사 또는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what else do you do? what else 를 보세요. else가 그 밖에 그 외 이런 뜻이니까 what else 하면 그 밖에 무엇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else는 수식하는 말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what else 그 밖에 무엇을 did you do 당신은 했습니까? 정리하면 당신은 그 밖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do you want to buy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 밖에 어떤 것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else가 수식을 받는 말 즉 anything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do you want to buy anything else? 너는 그 밖에 어떤 것을 사기를 원하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하나 살펴보죠. 부사가 구나 절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부사는 수식하는 구나 절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자, 그럼 예문 해보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에프트 플렉퍼스트는 아침 식사 후에 이런 의미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순이라는 부사가 나와서 아침 식사 바로 후에 자, 이런 식으로 이 부사구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 위치를 잘 보세요. 부사구 에프트 플렉퍼스트 바로 앞에 부사 순이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부사가 어떤 구를 수식할 때는 그 구 바로 앞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절을 수식하는 경우를 보죠. I had arrived long before he came. I had arrived 나는 도착했었다. long before he came. 그가 오기 오래전에. 정리하면 나는 그가 오기 오래전에 도착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ad arrived 는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죠. 자, long before he came.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before he came은 주어 he 동사 came이 있으니까 구가 아니라 절이 되겠습니다. before가 시간을 나타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 되겠어요. 여기 부사 long은 그가 오기 오래전에 자, 이런 식으로 부사절인 before he came을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 위치를 잘 보세요. 바로 절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나 절을 수식하는 부사는 그 앞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동사구를 만드는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타동사와 부사가 하나의 수거를 이룰 때 그것을 동사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동사구는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면 되겠어요. 먼저 pick up이 나옵니다. 집다, 줍다, 붙잡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put on 이렇게 하면 옷 따위를 입다, 모자 같은 것을 쓰다, 또는 신발 같은 것을 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take off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ke off하면 옷 혹은 모자, 신발 따위를 벗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turn on 전등이나 라디오 따위를 켜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끄다 이런 뜻이 되려면 on 대신에 off를 써서 turn off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row away 버리다 이런 뜻이죠. bring back 되돌려주다 give up 포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동사구가 있는데 자, 사전 같은 것을 참고해서 꾸준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사구들은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부사 뒤에 들어가서 타동사 부사 명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명사가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가서 타동사 명사 부사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경우에는 대명사가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들어갑니다. 즉 타동사 플러스 대명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만 쓴다는 것이죠. 절대 타동사 부사 대명사 이렇게 쓰면 안되겠어요.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Pick up 집다 줍다 붙잡다 이런 뜻이니까 그 종이를 집어들어라 혹은 그 종이를 주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더 페이퍼라는 명사가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타동사 픽 부사 업 그 다음에 명사 더 페이퍼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명사 더 페이퍼를 타동사 픽 그리고 부사 업 사이에 넣어도 되죠. 즉 픽 더 페이퍼 업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타동사 픽 명사 더 페이퍼 부사 업 이런 어순이 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페이퍼를 대명사 이스로 바꿔보죠. 그럼 pick it up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그것을 주워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명사 이이 목적어죠. 이렇게 잇 같은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타동사 픽 플러스 대명사 잇 플러스 부사 업 이런 형식으로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사 잇을 부사 업 뒤로 빼서 pick up 잇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물을 보죠. Turn on the radio Turn on 전등이나 라디오 따위를 켜다 이런 뜻이니까 그 라디오를 그 라디오를 켜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the radio 라는 명사가 목적어니까 타동사 turn 부사 on 명사 the radio 이런 어순이 된 것이죠. 자, 물론 명사 the radio 는 turn과 on 사이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urn the radio on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Put it on Put on은 옷 따위를 입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을 입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문장에서는 대명사 잇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대명사가 목적어가 되면 타동사 플러스 대명사 플러스 부사 이런 형식으로만 쓸 수 있으니까 put it on 이렇게 되겠죠? 절대 대명사 잇을 부사 온 뒤로 빼서 put it in 이렇게 쓰면 안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동사구들은 타동사 플러스 부사를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일 때 동사 명사 부사 동사 부사 명사 이런 어숨도 가능하고 대명사일 때는 동사 대명사 부사 이런 어숨으로 쓰인다 그랬죠? 자, 그런데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보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런 형식이 되면 목적어가 명사이든 대명사이든 상관없이 모두 전치사 뒤에 위치합니다. 즉,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어숨이 되는 것이죠.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isten to the man Listen to를 잘 보세요. 뭐뭐의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Listen to the man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라 즉,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Listen은 자동사 To는 전치사가 되겠어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형식이니까 목적어 더 맨이 전치사 To 다음에 위치한 것이죠. 목적어 더 맨이 Listen과 To 사이에 와서 즉, Listen the man To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 맨을 대명사 힘으로 바꿔보죠. Listen to him 그에게 귀를 기울여라 즉,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대명사 힘이 되겠어요. 목적어가 대명사이든 명사이든 상관없이 모두 전치사 다음에 나오면 되니까 Listen to him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Listen him to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부사의 비교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형용사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부사에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습니다. 보통 비교급은 원급에 ER을 붙여서 만들면 되고 최상급은 원급에 EST를 붙여서 만들죠. 그리고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정관사 덜을 붙여야 하지만 부사의 최상급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사 몇 개를 예를 들어서 비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Only 자, 형용사로 일은 이런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일찍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니까 Y를 I로 고치고 ER을 붙여서 earlier 이렇게 되면 더 일찍 이런 뜻의 비교급이 됩니다. 자, EST를 붙여서 Alliest 이렇게 되면 가장 일찍 이런 뜻의 최상급이 되죠? 그 다음에 Quickly 부사로 빨리 이런 뜻이죠? 비교급은 more를 붙여서 More quickl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뜻은 더 빨리 이런 뜻이 되겠죠? 최상급은 Most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st quickly 가장 빨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말은 개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Faster를 보세요. 더 빨리 달린다 이런 식으로 동사 Run을 수직해 주고 있죠? 원급 Fast에 ER이 붙어서 비교급이 된 것입니다. 다음 예문 오늘 아침에 나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이런 뜻인데요. Earlier 자, 이것을 보면 더 일찍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동사 got up을 수직하는 부사죠? 원급 Early에 ER이 붙어서 비교급이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상급 문장을 보죠. She drives a car 그녀는 차를 운전한다. Most carefully 가장 조심스럽게 over family 그녀의 가족 중에서 정리하면 그 여자는 자기 가족 중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Most carefully 자, 여기로 보세요. 부사 carefully 최상급으로 가장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drives를 수직해 주고 있죠? 부사의 최상급에는 정관사 the를 붙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the most carefully 이렇게 쓰면 틀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배웠던 단어 문장들 꼭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예습도 철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뵙죠.